하아... 하... 아... 여기부터 정확히 떨어지거라. 네, 대표님. 순혁 씨 좀 바꿔주세요. 교수님 안 계신데요. 이 시간에 운동 가시잖아요. 늘 다니시던 센터에 계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기 허순영 씨 좀 불러주시겠어요? 잠시만요. 허순영 씨, 저희 센터 안 다니시는데요? 끊은 지 3개월 정도 됐는데. 그렇게 위기를 겪고 나면 아무리 작은 일에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의혹이 일어서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. 설령 그게 내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손 놓고 있자도 당할 수는 없잖아요. 왜 이러니, 진짜. 마! 마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곧 도착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